혹시 길거리 캐스팅으로 데뷔한 또 다른 스타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류승범 씨입니다. 류승범 씨가 이 데뷔작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있는데 감독이 칠형이에요. 칠형? 류승환 감독인데 캐스팅 당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딱 맞는 캐릭터 찾기 힘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바로 양아치 캐릭터였던 거예요. 양아치가 필요한데 양아치에서 아 어떡하지 방문을 열었는데 양아치가 방바닥에 누워있었다가 누가 봐도 억겹하네. 그냥 생양아치가 누워있었죠. 생양. 생양. 흥잔미치 어거워네. 바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방바닥 캐스팅. 그래서 이게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방바닥 캐스팅이 아니라 방바닥 캐스팅. 방바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뭐 이건 거의 신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정태 씨 캐스팅이 있는데 개그맨 오정태 씨. 오정태 씨가 이제 벚꽃을 보기 위해서 여의도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엠본부를 지나가는데 엠본부 3층에 있던 예능국장님이 오정태 씨를 보더니 너 합격! 너 개그맨 해라! 거짓말. 그래서 msg가 약간 있긴 한데 제가 정태환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았대요. 영화관계 좋아서 너 영화 해라! 너 개그맨 해라! 막 이런 엄청난 캐스팅을 당했다고 합니다. 서로 모셔가려고. 외모 덕에. 그럼요. 자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외모만 보고 사람을 뽑는 거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환인데 아는 분이 건너서 제가 연예부 기자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sns dm으로 그... 톡톡사라고 하면서 배우할 생각이 있냐라고 자기한테 제의를 하더래요. 자기 이미지가 너무 좋다고. 근데 나가보고는 싶은데 이게 남자고 그 사람은 아이디가 뭔가 좀 사진도 안 걸려있고 이래서 기자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보더니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한테 한번 만나보려고 거짓말로 배우해볼 생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길거리 캐스팅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강남 바닥에 생각보다 업소 출신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구분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물을 흐리는 연습생이 있어서 데뷔를 안 시켜서 안 시키고 내보냈어요. 꽤 큰 기획사인데 그리고서는 그 회사 사람이 얼마 후에 이렇게 접대 자리가 있어서 여성 종업원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에 갔는데 그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빨리 자리를 정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팀을 꾸렸는데 그중에 한 명의 멤버가 그런 과거 이력이 있는 아이다 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지만 그 팀 전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한 5억에서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누군가를 캐스팅 이렇게 지나가다 괜찮으니까 해볼래요 라는 게 요즘은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네. 무서운 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예전에 7, 8년 전쯤의 일인데 어떤 매니저분이 이제 회사도 전혀 모르겠고 이제 가요 걸그룹을 새로운 친구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얼굴을 보자고 해서 앨범도 주고 소개도 받았어요. 근데 활동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이게 이제 이니셜로 기사가 났는데 그 친구들이 다 10대 애들이었는데 이 성접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되면서 근데 뒤를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빨리 말도 못하고 그냥 절절 맸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몇 년 후에야 그 기사가 터지는 걸 보면서 정말 그때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기자들도 또 만나고 다녀오고 분명히 다른 활동도 했고 싱글 앨범도 나왔었으니까. 범죄고 다녀오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인들은 CF라 작품 속에 단역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신선함을 위해서 신인을 주인공으로 발탁했다가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특히 CF 속 짧은 한마디가 강한 임팩트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풍문쇼 기자가 뽑은 CF로 데뷔한 스타의 한마디. 첫 번째는 뭔가요? 제가 뽑은 한마디는 이거입니다. 네. 바로 원소기어가 나오는 카피. 산소 같은 녀석. 이영애 씨가 21살 때 수련한 화장품 CF 속 카피인데. 21살? 그렇게 어렸어요? 사실 이영애 씨가 직접 한 멘트는 아닌데 이 광고가 워낙 유명세를 떨치고 성공을 해서 이영애 씨를 수식하는 한동안 약간 상징적인 타이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한양대학교 같이 다녔던 안산에 아주 유명했어요. 이영애 씨가. 남학생 하나가 굉장히 멋있었고 여학생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바로 이병헌, 이영애 씨입니다. 생활도 피부도 산소가 필요하지. 어려를 하시라고요? 날마다 신선함을 느껴요. 어려, 어려. 산소 같은 녀석. 이영애 씨가 볼 자리에 있는 거 너무 신선한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실제로 이영애 씨가 워낙 하얀 피부로 유명하잖아요. 화장품 모델은 정말 적극인데 신인 시절에 이 화장품 CF를 기획했던 분이 이영애 씨 피부를 두고 정말 피부가 너무 하얗고 투명해서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했다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영애 씨는 정말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탑스타였고 또 비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학교 수업을 받으러 가서 한양대학교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때도 면바지에다가 셔츠에다가 갈색 가방 하나 들고 있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레이디 앤이 했던 얘기 중에 이 표현이 저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투명하다. 사람 좀 투명한 느낌? 그냥 깨끗하고 예쁘다는 수준으로 좀 넘어간 느낌이에요. 이영애 씨 뭐 CF 여신 아닙니까? 워낙 많이 찍었어요. 전성기 시절에는 240여 편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이영애의 하루라는 이런 유머의 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S빈으로 세수를 하고 E샤프로 머리를 감고 오전에는 W사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오후에는 L사 카드를 들고 외출하고 밤에 되면 우리 집인 X아파트로 돌아온다.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길어요. 광고가 엄청 찌고 갔고 대단했습니다. 분야의 CF는 거의 다 찍어보셨네. 그런데 사실 이영애 씨의 CF 데뷔는 이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영애 씨의 진짜 데뷔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투땡 초콜릿 CF였습니다. 이야 유덕화하고 같이 오셨었구나. 이정도는 청춘의 CF였어요. 짜잔. 인형 씨도 인형 같아요. 기억나네요. 정말 예쁘죠. 당시 이 초콜릿은 장국영 씨의 출연으로 유명했던 초콜릿인데 그 다음 모델이 유덕화 씨였어요. 근데 유덕화 씨의 상대 배우가 누구냐 상대 모델이. 이랬을 때 정말 청춘한 여대생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이영애 씨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이영애 씨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대세의 역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초콜릿 CF를 찍어야 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톱스타들이 데뷔 초에 초콜릿 CF를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 좀 아름다운 분들이 특히 근데 왜 아까 이영애 씨가 출연했던 저 투땡 초콜릿의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그 가땡 초콜릿. 그 CF를 통해서 엄청나게 스타가 된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청순해요. 아 진짜. 기억납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최시라 씨라고 얘기를 하면 카리스마의 뭔가 대명사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데뷔 초에는 청순 여신이었습니다. 가땡과 함께라면 고독마저 감미롭다. 라는 멤버와 함께 나온 이 17살 소녀 최시라 씨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근데 또 풋풋하고 신선하고 정말 단숨에 남심을 사로잡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덕분에 별명까지 미스 갓땡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스 땡땡이라고 해서 모델을 뽑는 대회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 최시라 씨도 그 대회를 통해서 캐스팅이 된 건가요? 최시라 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 엘사에서도 그런 모델을 뽑는 대회는 있는데 중간에 몇 회 정도 폐지가 됐었대요. 최시라 씨는 그때 발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CF 모델로 하이틴 모델을 찾던 중에 최시라 씨가 찍힌 잡지 사진을 보고 아, 저 느낌이다 해서 발탁이 된 거예요. 엘사에서는 모델인 최시라 씨가 워낙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서 초콜릿 이외에도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검,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모델로 또 이렇게 기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최시라 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학생 잡지 구독선물을 받으려면 그 잡지사에 가야 돼요. 그 잡지사에 선물을 받으러 갔다가 바로 그 잡지사 표지 모델이 된 겁니다. 우연히 발탁이 된 거군요. 우연히 최시라 씨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류의 설화 같은 느낌. 그런데 갓 땡 초콜릿 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미연 씨가 생각이 나는데 남자분의 가을 자켓 안에다가 이렇게 옷을 머리를 넣었다가 얼굴을 살짝 이렇게 내놓고 정말 패럴트 많이 했거든요. 이미연 씨가 정말 대단했었죠. 이미연 씨는 고 1위였던 1987년 미스 롯땡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연예계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드라마, 이 드라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바로 사랑이 꽃피는 나무 기억하시죠?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정말 예쁜 외모로 주목을 받은 뒤에 1988년 바로 화제가 된 그 CF 갓 땡 초콜릿 CF를 통해서 청순함의 대명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 응팔 응답하라 1988에도 이 CF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혜리 씨가 이미연 씨 그 CF를 이렇게 패러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극 중에서 이미연 씨의 아역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 역할을 연기한 게 혜리 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조금 재밌는 그런 포인트가 됐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혜리 씨가 그... 네, 패러디 하듯이 이렇게 CF처럼 이렇게 통화했다고 청순했습니다. 과거에는 초콜릿 CF를 찍고 톱스타로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이제는 초콜릿 광고를 이미 톱스타가 된 상황에서 찍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유 씨가 초콜릿 광고를 찍었다고 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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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